안녕하세요 달빛따르 유진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남산골 두기자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여기 책 표지에 보면 한성일보라고 적혀있는데요. 한성일보, 기자 이런 말을 유추해 봤을 때 신문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자를 꿈꾸는 친구들이라면 또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배경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소설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 김생원이라는 인물과 관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김생원은 옛날 조선시대 과거에 속과를 통과하고 대가를 또 치러야지 관직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원이라는 친구는 속과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어요. 김생원은 속과를 해서 통과를 해서 성능관에 입학을 했으나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대가에 급제하지 못한 거죠. 대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과거에 급제를 못했어요. 그리고 관수는 이 김생원이 데리고 있는 종인데요. 이제 김생원이 아들을 어렸을 때 잃어가지고 조금 아들처럼 그렇게 데리고 있는 종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종이니까 신분은 노비죠. 천민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김생원은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과거에 급제를 못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죠.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김생원이 결국 또 대가에서 떨어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보다 못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이제 진짜 돈을 벌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등 떠밀려서 저작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연히 박춘이라는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도 과거에 급제는 못했지만 장사수환이 있어가지고 또 집에서 장사를 하던 집안여가 장사수환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이었어요. 이 박춘이 신문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김생원을 스카웃합니다. 자네가 글도 잘 쓰고 하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싫을 것 좀 알아와라. 그렇게 조사를 해서 글 좀 써달라. 이렇게 하면서 스카웃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작가님의 상상이죠. 신문이 있진 않았어요. 조선시대 때. 여기 이제 조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발행하던 게 있긴 있었어요. 이제 궁에서 굉장히 써서 내려오면 그거를 가지고 기별설이들이 그거를 베껴 썼대요. 그렇게 베껴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조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일어나는 소식들을 궁금하니까 양반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대요. 근데 이게 이게 이제 밝았던 사람이 이거를 돈을 받고 조보를 판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국가에 걸려서 이제 선조가 알게 되면서 이게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쭉 이어졌다면 신문이 되지 않았을까? 작가님은 이런 상상력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 신문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 신문이 잘 팔리려면 사람들한테 잘 팔리려면 좀 더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사람들이 좀 관심 가질 법한 이야기들을 써주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김생원은 직접 그런 이야기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소식을 들으면 그 이야기를 직접 취재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5개의 이야기가 그려지는데요. 한증소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찜질방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고아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활인서라고 그 다음에 얼음을 깨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소방관, 멸하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노비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총 5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책의 포인트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 5개의 이야기가 그냥 작가님의 100% 상상력이 아니라 있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5개의 이야기 중에서 선생님이 재미있었던 거는 활인서 이야기였어요. 선생님은 사실 고아원이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시절에 이런 고아원의 역할을 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활인서는 의료에 관한 일을 맡아보고 전해보던 기간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부속기간으로 아이들을 모아서 데리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대요. 상당히 이 아이들을 잘 관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김생원이 그런 소식을 듣는 거죠. 이 아이들을 정말 자식처럼 키우기 위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머슴처럼 종처럼 부리려고 데려가는 어른들이 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것을 취재해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에 소개되는 다섯 가지 이야기에는 모두 그 사회, 그 당시 사회의 문제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멸화군이라고 해서 소방관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도 나오거든요. 지금도 소방관들이 일하기가 좋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는 또 얼마나 일하기 힘들었겠어요. 뭐 불 끄는 장비가 제대로 마련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기하는 문제점은 모두가 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데 그만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엔 약자들만 남게 되고 근데 그 약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김생원이 알려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신문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는데요. 마지막 이야기가 선생님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관수가 여기서 자기도 노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민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때 신분이 있잖아요. 천민이라고 하면 가장 아래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 신분이 천민이었는데 관수는 사실 김생원이라는 주인이 글도 가르쳐주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자기는 살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어떤 신분제에 뭔가 부담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결정적인 사건으로 어떤 여자아이가 종이 노비가 도망쳤다가 다시 붙잡히면서 그 주인이 나쁜 양반이죠. 그 양반이 손에다가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도망가지 못하게 끈으로 묶었다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사실 선생님이 읽으면서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 여기에 실렸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작가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작가님들이 보통 글을 쓰는 데는 굉장히 특히 이런 역사소설을 쓰는 데는 굉장히 많은 사료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작가님도 그 어떤 역사적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사례를 보고 쓴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만큼 어떤 같은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신분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관수는 살주계라고 하는 그 천민들이 만든 좀 약간 공격적인 집단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김생원이 글을 써서 신분을 통해서 부당한 사실을 알리고 하지만 정작 뭔가 대단히 바뀌는 거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관수는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거든요. 선생님은 이 책이 후반부로 가면서 그렇게 뭔가 이야기가 하나하나씩 잘 마무리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관수의 의식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처음에 단순히 어떤 재미로 또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점점 어떤 사회 부조리한 것들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기사가 나갔을 때 김생원도 욕을 먹어요. 기자라는 직업들이 또 그렇잖아요. 김생원도 협박을 받고 또 뇌물도 받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김생원은 선비는 이런 것이 아니다. 자기의 지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가난한 살림에 집을 하나 살 수 있을 정도의 비싼 뇌물을 받은 김생원이 그거를 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김생원이 하는 말이 있어요. 생각을 해봤다. 이런 선물을 받고 원하는 글을 써주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말이다.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부탁을 할 것이고 나는 역시 거절하지 못할 게다. 그러면 차츰 돈을 받고 글을 써주는 것이 당연하게 당연하다고 생각될 테고 글이 되면 이제 선물은 뇌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어디에서도 나와 내 글은 보이지 않을 게다. 글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느니라 나는 적어도 누군가를 죽이고 괴롭히는 글은 쓰지 않을 것이다. 김생원은 선비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김생원의 태도를 보는 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김생원과 관수는 개인적으로 악감정은 없지만 신분 차이에서 오는 부당함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대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까? 뒷 이야기도 사실 선생님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사회 시간에 수업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사회 시간에 지구촌 평화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해주면서 퓰리처상 수상작들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진도 있고 정말 이런 사진이 아니었으면 내가 몰랐을 법한 그런 진실들을 담은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요.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많이 마음이 독려를 했을 거예요. 선생님은 기자란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어떤 부조리함 그리고 꼭 부조리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모를 법한 것 이건 사람들이 꼭 알아서 어떻게 좀 해결이 되어야 했으면 하는 것들 아니면 좋은 소식들이든 나쁜 소식들이든 그거를 전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사망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준 게 있어요. 사실 그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진을 본다고 해서 당장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실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야 라고 그냥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것만 찾아보고 좋아하는 것들만 알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그런 면들을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마지막에도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나간 과거가 지금 여기 우리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를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개인의 역사에서도 분명히 선생님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들 또 기자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유니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유니쌤 책책은 여기까지 할게요.